발전전람회 자위 이천 이십으며 당중앙위원회 제팔기 제육차 전원회의.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회의를 일으켜.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. 전술기술적 재원과 항행기술적 지표들이. 철정된 600km 개선의 고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용. 조중조약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. 지난 타원 및 발자용 침노를 71시간 6분간 자망하여. 령대항 앞바다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. 타격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. 가중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. 공화국 핵전투무적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경기입니다. 그 예지롭고 옥세인 향도의 손길이 없었다면. 인민의 상도. 이.